큐 투 60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제가 작년에 조금 많이 가치 있는 모습 못 보였잖아요 있으면 같이 재밌게 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무무를 보고 싶어서 찾아간 적 있잖아 새벽에 단체 VM 거슴łyuni다 다른 곳으로 방문한 것 좀 찾아왔는데 오늘도 급습으로 뭔가 찾아온 느낌? 내가 그런 느낌이다 바로바로 오늘은 미니게임 5종 세트를 오 구조를 이기면 다가간식 finance 아 오케이 마음의 맘에 유지하 fairy 되십니까? 를 한다면? 가! Let's go!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팀워크가 중요한 거지 이번 거 팀워크로 해야 우리가 개인전이 아니게 개인전 아니야 하나 둘 셋 도비 도슴 도치 네플리카 레플리카 아 네플 나도 못 알아들었다 랩풀이란 줄 알았어.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연습 게임! 오케이, 연습 게임! 자, 이제 할게요. 하나, 둘, 셋! 도전! 꿈맷, 하나, 둘, 셋! 마그, 하나, 둘, 셋! 네슘! 사자, 하나, 둘, 셋! 왕부! 사자성어! 사자성어. 정신차려는 이치우야. 자, 저쪽부터 가볼까요, 우리? 쟤, 쟤 한 마리 더 못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못 먹는 거죠,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에이터 진짜 제대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재단하다! 오토, 바이. 토녀, 시대. 텔레, 비전. 어벤, 벌스. 아, 아니, 아니요. 하는 거, 하는 거. 네이버에 나와 무시해! 상각, 지대. 상각, 지대 그... 아, 어, 상각 아니고. 상각으로도 지대가 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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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레용! 무한! 도전! 오케이! 네네, 어떤 겁니까? 약간 사기 충전용이라고 칩시다. 네. 와, 상, 뭐, 뭐야, 뭐야, 뭐야. 오랜만에 나와. 맞아? 어, 이상기야. 아, 어, 왜요?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아, 신서유기에서 나온 거. 아, 그 신서유기에서 나온 거. 보고 그 사람 누군지 이름 바로 얘기해야 돼. 어, 한 명씩. 한 명씩? 아니야, 어려운 거. 단체면이죠. 오케이. 네. 세종대왕! 하나, 둘, 셋. 봐봐. 아, 잠깐만. 부르노마스잖아. 우와, 나 미쳤다.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언니, 그만 먹어. 그럼 이거 날린 거야, 이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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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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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게요. 어, 얄짤 없다. 이거 진짜 막판이야. 나 진짜. 어, 뭔데요? 어, 왜, 왜? 아, 봐야지 더 이게 군방? 우와, 나 이게 왜 생각이 안 나? 언니, 생각 안 나을 수 있어. 근데 언니, 아까 시작된 거. 너무 쉬운데? 아, 이게 하나, 둘, 셋을 하니까 못하겠어. 아, 나 이거 나 정말 쉬운다고. 잘하자, 우리. 갑니다. 하나, 둘, 셋. 솔라. 아, 이런 식. 하나, 둘, 셋. 정우성 님. 하나, 둘, 셋. 시바! 뭐라고? 아, 건강이야, 누구야, 행운이야. 야. 야. 잠깐만, 얘는. 잠깐만, 말하지 마. 아닌데, 세 명. 야. 잠깐만, 나도. 아, 아, 아. 아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갑자기 이런 생각해. 갑자기 이런 생각해. 자, 알겠다. 하나, 둘, 셋 하면 멈춰. 하나, 둘, 셋. 건강이. 누가 뭐랬어요? 대박이. 건강이. 건강. 대박이에요. 맞아, 맞자. 아니, 너무 생각보다 작가 보이게 나왔어. 여기 크게 나온 건데? 응? 여기 화면이 빡치네. 아, 이건. 어려운 거 없다. 아니, 아니, 좀 섞어. 자, 도전. 박나래 언니. 김노 대표님. 아, 사진이 안 보여. 아, 유노윤호 선배님. 정윤. 우와. 이효리 선배님. 김인아 작가님. 박서준 배우님. 우와, 이효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참, 먹고 싶어. 난 빠우. 나 뻥 몰라. 나 뻥 몰라. 아니, 이거 먹고 줄게. 아니야, 나 뻥이 없어. 나도 콜라먹고 올래. 아, 맛있다.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잠시만, 이까? 혜진이 못해? 네. 번의 게임. 가까워. 하나, 둘, 셋. 딘딘 오빠. 몰락세! 하나, 둘, 셋. 소담이. 하나, 둘, 셋. 하정호 배우님. 하나, 둘, 셋. 다이언님. 아, 뭐요? 아, 슬기야님. 꼬모. 하나, 둘, 셋. 브루누마스. 브루니? 브루니인가 이름? 나 제 이름 브루누마스. 브루누마스.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딱 아는 분들을 해주셨네. 뭐야? 뭐야? 아이스크림? 편템. 아, 편템. 뭐요? 디젤트. 자, 네 번째 게임. 줄말. 줄줄이. 디마요. 자, 그만. 어떻게 말할까요? 어, 답답 빠르다. 아, 글자수는 상관없어요? 아, 오케이. 아,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자,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현미밥. 오래밥. 전주비빔밥. 작곡밥. 비빔밥. 하나, 둘, 셋. 현미밥? 바라 현미밥. 어, 바라 현미밥. 오케이. 이건 일단 나가리고. 이거 안 되겠다. 네, 제 도장. 네, 제 도장. 제도. 혜진이 부터. 무슨... 오. 오? 무슨 무슨... 오케이. 하나, 둘, 셋. 바이오. 하나, 둘, 셋. 오레오. 하나, 둘, 셋. 라디오. 하나, 둘, 셋. 오데오. 오데오. 아, 오데오. 오데오. 오디오. 오디오. 에디오.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되도, 1년은? 레디오 우쌤. 라디오. 레디오 우쌤. 맞아요. 에디오? 장난이. 마지막 도장. 도전? 도전. 도전? 네, 마지막 도전. 상? 상. 무슨 무슨 상?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차례상. 하나, 둘, 셋. 마상. 하나, 둘, 셋. 두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울상. 하나, 둘, 셋. 땡. 숙영상. 그런데? 숙영상이요? 지금 엄청 웃겨. 거의 분무기인 줄. 나 깜짝 놀래. 두 개를 생리팬으로 한 말이야. 아니 수많자. 라스트. 마지막 라운드. 진짜 마지막. 3라운드. 렛츠고.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먹은 거야. 먹은 거야.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현미빵. 현미빵. 수고루비빵. 하나 둘 셋. 맘무스빵. 하나 둘 셋. 고갈빵. 하나 둘 셋. 생일빵. 오 이거. 슈퍼스. 진짜. 저 에드마이어. 우와 난 이거 맛있다. 렛츠고. 먹어. 먹어.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어. 안 해봐. 그냥 가볼게요. 우리 살짝 개중인 것 같아. 게임 중도. 어우. 또다는데. 어릴 테슴이ym은 이거. 뭔데? 베벅휴. 벨. 벨.